안녕하세요. 에임스트링의 한성은입니다. 제가 이번 12월 14일부터 온라인 클래스 스트링 편곡법 강좌를 맡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는 제가 편곡한 곡을 가지고 제 곡을 분석하면서 제가 가진 노하우들과 기술들을 대방출할 예정이에요. 특별히 이번에는 그 클래스 시간에 스트링 편곡이 되어 있지 않은 곡들을 제가 직접 편곡하면서 어떻게 편곡을 시작하는지,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,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희 12월 14일날 만나요.